오늘은 점심 식사를 하러 김천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고래섬 해물탕 해물짐의 전문집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김천부곡동 파리바게트 바로 옆편에 있습니다. 이 댁은 해물탕과 해물짐의 전문으로 아구탕과 아구짐까지 해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김천에서 해물탕으로 변형하는 집입니다. 일단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부에 한 팀이 식사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테이블이 한 열두개 정도가 있고 좌식으로 테이블이 한 테이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물탕, 대소, 찜과 탕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장님께서 불교를 신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마도가 걸려있는 것을 봐서는 사장님은 불교를 믿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절갈하게 커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음식이 있습니다. 절갈하게 장만된 반찬과 마사비랑 함께 제공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약손님으로 되어 있는 곳, 기본적인 접시만 세팅을 해놓은 예약손님 테이블입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한때 우리 식사를 하시고 막 나간 모습입니다. 때물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굳이 한번씩 들어간 것이 끓어주면 아주 맛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시는 곳에 보시면 음식은 불가량이 되게 안정적 같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주변 분들이, 농사지원 분들이 데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드신다고 말씀해주십니다.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안되겠죠. 식사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신 곳이 30년이 지났다는 말씀이십니다.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고 마이 살사 삶년을 하고, 40살이 지났습니다. 생물을 지급하다보니, 그렇게 살성화가 되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국내산 쓰신다 꼭 영양고추라든지 이런거 고집을 하기 때문에 해서 찾아봐도 있어 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사장님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만둘까 하다가도 예전에 찾던 손님들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변 농사짓는 분들이 갖다주신 배추를 또 하나 주신다고 옆에다가 갖다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음성 들어와요 네 감사합니다 맛깔나게 별물탕이 끓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손수 이렇게 얼른국을 별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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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땡. 납땡. 예전에 3년전 4년전에 다녀갔던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왔을 때 저희가 너무 맛깔나게 잘 먹었는데 그동안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고 했다가 지금 오늘 다시 검색해 보니까 예전에 시민해물탕에서 이번에 고래섬으로 상호가 변경이 됐지만 그 맛은 그때 맛이나 지금 맛이랑 똑같지 않을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장님께서 손실이 이렇게 지금 콩나물을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다시 장만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휴무일은 별로 없어요? 없으시죠? 휴무일은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연중무효 연중무효 사장님께서 사고가 나서 치료관계로 병원을 자주 가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때 아니고는 대부분 영업을 연중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깔나게 미나리를 넣어서 양통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야채를 먼저 떠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직접 콩나물 무침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밥이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콩나물 무침과 해물탕과 함께 먹으면 아주 맛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밥을 떡 bör서 먹고 해물탕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밥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진짜 맛있다 시원한게 쌀쌀한 날씨에 제격이죠 쌀쌀한 날씨에 따끈따끈한 해장탕이 아주 좋습니다 먹는 과정 중에 보이는 해물이 냄비 속에 가득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맛깔납니다 이곳은 해물들이 전부 다 냉동이 아니라 생물이어서 사실은 별로 수입이 많지 않다고 손에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해물을 먹어보니까 사실은 냉동이 아니라 생물이었음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잎이 아주 이 생물이 생물이었음을 입으로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김천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드셔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장담합니다 음식 하나하나 음식 하나하나가 입에 딱 딱 너무나 입에 딱 달라붙어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섭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실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 것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병 자체도 보시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관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부 다 완전히 먹고 뒷정리를 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해봤습니다 커피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주방 부분도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사경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